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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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2022년 9월 첫째 주 뮤직뱅크 오늘이 성은 은행장님과 함께한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성은 씨 예금주 분들께 인사 전해주세요 네 1년 전에 여기서 오프닝 봤던 게 정말 어저께 같은데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요 그동안 1년 동안 이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우리 PD님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 그리고 우리 뮤뱅 스태프분들 뮤뱅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신 우리 예금주 여러분들께도 정말 많은 사람 아 많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영 씨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이제 또 엔하이픈 성은으로 많이 뮤직뱅크에 찾아올 거니까요 네 앞으로 저희 엔하이픈도 많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해요 여러분 네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은 씨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